광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신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천이 범람해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은 현재 양수작업과 피해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신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신안교 인근 침수 피해 현장 그리고 집과 비닐하우스 등의 침수로 임시거주시설인 임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봉서원 토사유출 현장과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 등을 차례대로 방문해 피해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신속한 수해복구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